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제안요청 개요 3 플랫폼 범위 1단계 2단계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B2C 대상의 플랫폼 컨텐츠와 이커머스 2단계는 멀티 플랫폼 모든 채널 멀티 디바이스 컨텐츠 허브 소비자 대상의 컨텐츠와 쇼핑몰이 같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1단계로 목표를 잡고 2단계는 다채널 멀티 디바이스 컨텐츠 허브에 통합 멀티 플랫폼을 잡아서 좀 더 확장한 형태로 플랫폼의 범위를 잡아준다. 이렇게 요청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회사 비전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기획팀에 또 사업팀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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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